여러분들 정말 좋은 영화가 올 추석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. 주저하지 마시고 극장으로 달려가셔서 꼭 넓은 스크린으로 새로운 장손 꼭 관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장손 개봉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저는 부산국제영화제 때도 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영화라도 한 번 더 보러 왔습니다. 꼭 가족들과 함께 추석에 장손 보러 가세요.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파이팅!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추석엔 장손입니다.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장손 파이팅!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파이팅!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파이팅!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파이팅!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올 추석엔 장손입니다.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